미국 정부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가 이웃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외교회는 여전히 열려있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미국의 제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이웃나라 등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번 발사를 유엔안불이 결의 위반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커비 대변인은 이번 발사를 유엔안불이 결의 위반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비교해 순항미사일은 큰 탄두를 탑재할 수는 없지만 정확성은 탄도미사일을 능가한다는 겁니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과 12일에 걸쳐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면서 미사일들은 1,500km에 떨어진 표적을 명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하이튼 미국 합참 차장은 13일 브루킹스 연구소가 개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다만 미국의 미사일 방어력에는 매우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미사일을 방어하는 쪽이 아닌 미사일을 발사하는 적들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방어 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북 외교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으며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미국의 제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외교적 관여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란 점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실험은 전반적인 상황에 우려만 가중시킨다며 한반도 긴장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외교적 관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고 밝혔습니다. D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특별보좌관은 이번에 시험발사한 순항미사일의 사거리가 1,500km로 꽤 긴 편이라면서 북한이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는 능력이 상당히 보강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논 전특별보좌관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한 BOA의 질문에 이같이 지적하고 이번 발사는 미국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라기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계속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대단 선임연구원도 가장 간단하고도 기본적인 답은 북한이 계속 군부대 역량을 현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한국, 일본, 오세아니아 담당 국장을 지낸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미국에 대해 매우 미묘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북한이나 바이든 행정부 모두 이번 시험발사를 도발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것이며 단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 차관부는 이번 시험발사가 도발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상기라면서 북한 정권이 앞으로도 핵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과 같은 중대한 조치는 피하면서 이번과 같은 수준의 무력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히자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클 오저스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는 13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 거의 모든 독재자들에게 득이 됐다며 북한의 경우 미사일 시험을 재개하고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등 더 대담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동맹과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미사일 방어에 대한 투자를 늘려 대응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나약함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즉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금지 프로그램 목록에 순항미사일도 추가하는 결의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최근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 징후를 밝혔는데 북한이 최근 영변 원심불리기 농축시설에서 냉각장치를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는 새로운 움직임을 공개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심각한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13일 IAEA 정기이사회 개막에 맞춰 공개한 성명에서 북한의 핵활동이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영변 핵시설의 오메가와트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 가동에 대한 새로운 징후는 심각한 문제이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정황을 밝혀 관심을 끌었던 지난달 말 IAEA 보고서 내용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먼저 지난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방사화학실험실의 가동 징후가 있었으며 이 기간은 북한이 이전에 발표한 오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데 걸린다고 밝혔던 기간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또 지난 7월 초부터 오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과 일치하는 징후가 나타났고 평양 인근의 강선단지에서도 계속 활동 징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최근 영변 원심불리기 농축시설에서 내인각장치를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움직임도 밝혔습니다. IAEA는 지난달 말 공개된 보고서에선 규칙적인 차량의 움직임이 관찰됐지만 영변 원심불리기 농축시설은 한동안 가동되지 않은 상태라는 징후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자로 재가동 등 최근 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위협 수준이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 IAEA 감시단의 현장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확한 수준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 정기이사회 개막 성명과 회견 등을 통해 북한의 UN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전적으로 준수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안전 조치를 전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IAEA와 즉각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특사 지명과 인준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전망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최근 자신이 고문으로 인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 기고한 글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모두 아프간 사태 등 여러 시급한 외교 현안에 집중하고 있고 상원에서는 당파적 갈등으로 기존 대사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 절차가 대부분 중단된 상태라며 북한 인권특사 지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재확인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북한 인권특사가 분명히 지명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의지는 확고하지만 이런 변수로 인해 지명과 인준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지명한 대사급 고위직 60여 명 가운데 12일 기준으로 상원 인준을 통과한 인사는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대사와 켄 살라자르 멕시코 주재 대사 등 2명에 불과하며 미국 외교협회는 바이든 행정부 내 특사와 특별대표 조정관 직책 55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는 13일 현재 성김 대북특별대표 등 1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